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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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버디 부즈 리더 부즈 빈 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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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의 딴 얘가 뭐야... 난 닦아주러 온 줄 알았는데 내려다 보는 느낌 오랜만이야 솔직히 똑같은 놀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게 뭔가요 지금 오이 남자친구 치즈3 치즈3 이렇게 진짜 내꺼 3 치즈 내꺼 3 치즈 아아아아아아아 내꺼 3 치즈 내꺼 3 치즈 둘! 뱀다 뱀다 안 빠지잖아요 버녀버녀버녀 아기 물고기 우리 버녀는요 버녀 버녀 메우 아기 물고기 딸 내 친구 아니야? 너 없는 게 아니였어 내 친구 아니야?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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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안녕 멋있는 초청하는 여자리 어픽 이제 잡니다 힘들어? 힘들어? 아니야! 진짜 진짜! 난 힘들어? 진짜! 색이 약간 느낌이야. 색이 약간 느낌이야. 내가 좋아하는 블랙핑크 복수리 같아. 축하드려요! 네! 안 일어나요? 네. 귀찮으니까 가세요, 알아서. 뭘 하는 거예요? 둘! 어! 커플 러스트! 커플 러스트! 자! 자! 참! 예쁜 포즈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예쁜 포즈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랑이 기운이 멋있는, 멋있는 예쁜 건 자주 만지는 걸로 그렇다. 여임란 호랑이 기운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힛 하하하하하 1주년이 제간 앨범이기도 하고 스페셜 싱글이기도 하고 지연이가 말한 것처럼 앨범이니라 앨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엔진 위기, 위기, 위기 위기, 위기 뭐죠? 위기요? 맞을 위기 네, 위기 맞을 위기 아, 이 말 다 진짜 돌면서 아픈 바쁜 줄 알았을까? 아니, 이거 뿐인거죠? 한 번 갈아 입을까요? 한 번 갈아 입었는데요? 고기 구우려고 한 번 갈아 입었어라고 했는데요? 진짜 오바야 아니, 알면 안 됐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발라드 갔는데 문이 잠겨있던데 애들이 민거야 그건 반칙이지 야, 근데 문 닮는 거 오바지 않나? 아, 위에 3명 나 좀 딱 맞을까? 뭐가 딱 맞냐고! 뭐가 딱 맞냐고! 원하는 애들 없다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저렇게 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쫄신대 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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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ㅋ 넌 하하하핰흐흐흐흐흐흐흐흨 나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 거의 발돌밀어 바닷한데 이건 뭐야! 하하하 예! 으흐흐흐흐흐흫 여기 슬리즈가 뭐해 어어 감생 액첸 액첸 어? 싸이줘 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자퐥사 답본싸 웃겼어 웃겼어 치선이거든요 누구 사랑합니다 자꾸 긁게 하라니까 미안해 미안해 근데 저희 앙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 제가 오늘 이렇게 짠깍짝한 김 피지하게 진 언니 1등은 좋지 않은 것 같아 저 내일 염색하거든요 인기가요 주황머리로 야! 좋은 기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아 생일 축하해 근데 우리 이제 또 뭐하러 왔어 빨리 더 짧게 가자 따라오세요 제가 가이드니까 야 우리 강한 거 야 우리 강한 거 그거 없으면 손으로 뒤집어 주황이가 없는 건데 아니야 거품기도 입에서 말았네 죄송해요 네 진행해주세요 다음 잘 저어주세요 하케잉 비트 와 졸릴까요? 계란 써니사이드 업 좋아합니다 그냥 드세요 저는 써니사이드 업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디 하시고요 하나만에 계란 라이더 계란 라이더 너무 아 뒷 하이 헉 하이 하이 아 대박 야 뭐야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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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에 저렴한 거 같아 아니 아니 나 애기 및 아니 하이 애기 및 애기 및 아 아 전환 옷 아